비췄다 안녕하세요 동근이 형이네 동근이 형 안녕하세요 너무 어둡죠 정신이 정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뇌공주하는 날이니까 무조건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만족함이 잘 안보였어 하하하하 승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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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매니저 동생이 라이트 켜주려고 지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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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? 하하하하 식사 식사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치킨 브레스트랑 스웨이트 포테이터 그리고 썸 야채 묶고 있습니다 네 스웨이 하면 살 좀 빠진 것 같잖아요 요즘에 살 좀 빠졌어요 턱선이 나왔어요 삼척 암 차량 풋고리도 탈치됐습니다 목걸이 됨 요즘은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드라마 치면 드라마 하면서 운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닭감사 먹을까요 닭감사 닭감사 200g 목걸이는 이거 이거 하나는 이건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받았고 이거는 좀 이건 샀고 좀 좀 좀 좀 좀 좀 안 한지 오래돼서 다시 좀 하려구요 국내 팬 잊었나? 아니셨어요 아니셨어요 3주나왔으니까 3주동안 좀 많이 봐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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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